자 이제 368페이지 말소등기 가볼게요 자 이제 의 한번 봐주십시오 자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란 기존의 등기 원시적 후발적 사유로 인해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 등기상 전부만 포인트를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시고 지금 요거 우리 이제 이 변경등기 경정등기 구별작업을 시험에서 하니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건데 그 일치하지 아니하는 시점 자체는 묻지 않습니다 등기에 전부만 부적법하면 모두 다 말소등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자 가령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건물을 갖다가 일본 소유권 최초 소유자 이름 등기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이제 부르면 소유자 을 앞으로 보존등기 됐다 그러면 실제 소유자가 실제 관계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일부가 아니라 실제 관계와 등기의 전부 부적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요 보존등기를 변경 경정에서는 안되고 요 보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소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사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대상이 된다는 이제 유액이고 자 이제 또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제 이 건물을 갖다가 이제 갑 앞으로 제대로 등기 됐는데 이 건물을 갖다가 을과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장 매매 계약입니다 그러면 자 이번 매매 계약서 써 갖고 소유권 이전등기 했으면은 자 요 매매 등기 원인 매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겠죠 자 그러면 가장 매매 계약이면 민법 108조에 의해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이면 이 매매 무효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해준 거니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부 부적법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도 가장 매매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부 부적법을 주장하고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봤듯이 두 개 이제 맞배기를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소유권 보존등기도 전부 부적법 하면 말소등기 대상이 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전부 부적법 하면 말소등기 대상이 되고 계속 가볼까요 을이 만약에 자 전세를 갖다가 병에게 내줬는데 병과 전세 설정 등기하고 전세금 1억으로 전세등기 전세권자 병 앞으로 등기 해줬는데 병 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면 전세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부의 병 앞으로 전세등기 기록이 남아 있으면요 전세등기 전부가 부적법 하니까 전세 설정등기도 말소등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폼을 보면 전부라는 용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칸의 등기 기록을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 칸의 등기 기록이라면 소유권 보존등기도 말소등기 대상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등기 대상 전세 설정등기도 말소등기 대상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한 칸의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말소등기다 그러면 말소등기가 등기 전부 부적법 환상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인데 이 말소등기 한 가지 자체가 또 천 가지가 넘습니다 말소등기만 해도 실무적으로 천 가지 이상의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등기법이 어려운 것이죠 워낙 방대하니까 자 이제 그 값만 잡아주시면 될 거고 그 천 가지 넘는 말소등기가 다 모일 때가 대상이 된다 하나의 등기 전부가 부적법 할 때 하는 게 말소등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시험문제 들어갑니다 단 예외 예외는 말소등기 자체가 불법일 때는 말소등기는 다시 말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시험문제 무조건 적으로 가는데 지금 봤듯이 한 칸의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면 다 소유권 보존등기도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등기 전세 설정 등기도 말소등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2번 해놓고 이 전세기약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소멸하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말소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 말소등기를 하면은 종전의 전세권 이제 주말하는 종전의 전세권을 말소하는 표시를 이렇게 행선을 그어서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전세기간이 소멸되어서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 소멸했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지금 말소등기를 이번에 해놨죠 말소등기 해놓고 종전의 전세등기는 말소하는 표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놨으면 이렇게 해놨는데 전세권이 병의 전세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럼 전세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지금 등기는 현재 지금 전세등기를 말소해놨으면 이번에는 무슨 등기가 지금 불법으로 된 겁니까 말소등기 한 거 자체가 지금 불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말소등기도 한 칸에 지금 등기지 않습니까 그럼 말소등기 자체가 불법이면 이 말소등기를 또 임했었다가 또 말소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한 칸의 등기를 전부라고 하고 한 칸의 등기가 부적법하면 다 보존등기도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 전세 설정 등기도 말소 말소등기가 불법이라면 이 말소등기도 독립된 한 칸의 등기니까 말소등기가 불법이라는 뜻은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소등기 해놨으면 이번에는 이 말소등기 전부가 부적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소등기 자체도 또 말소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쟁점은 말소등기는 다시 말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말소등기 전부가 부적법할 때는 이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한다고 해서 이 전세 설정 등기 지워놓은 게 다시 살아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개념 물으면 그러면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할 수 없으니까 이 부적법하게 주말되어 있는 상황을 살리려면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한다고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해야 됩니다 무슨 등기 하도록 되느냐 말소회복등기 다시 한번 말소등기 자체가 불법일 때는 다시 말소할 수가 없음 그럼 말소등기가 불법일 때는 이 말소로 인해서 종전에 말소되어 있는 상황을 다시 살리려면 말소를 다시 말소해서 살려서는 안 되고 불법 말소된 기록을 다시 살리는 말소회복등기를 통해서 살리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자 이제 교재 이제 보죠 369페이지 보시면 핵심 체크에 보시면은 핵심 체크 위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이 있죠 이제 그거 말소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의 승낙 형광펜 그래놓고 그 형광펜 치셨으면 밑에 핵심 체크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누구야를 사례로 이해하라고 핵심 체크해 놓은 겁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를 받아오라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해관계인이란 핵심 체크 내용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 등기 기재 형식상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 손해볼 형광펜 염려가 있는 자 형광펜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고 이익을 보는 자도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고 염려가 있는 자이면 좋으므로 실제 손해볼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밑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법률 용어를 이해하라고 사례로 거기다 이제 상하단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볼게요 1번 저당권 말소시 선후 저당권자 이렇게 나왔죠 고개 들어보세요 이게 쉬운 얘기들 자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1번 저당권 소유자 갑이라고 가정하고 저당권자 A, 2번 저당권자 B, 3번 저당권자 전세권자 C 이렇게 이따 가정해볼게 이게 엄청 쉬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 땅에 저당권자 2명 전세권자 1명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이거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1번 저당권의 돈을 얘한테 먼저 갚았어 그럼 지금 이제 1번 저당 설정 등기가 전부 부적법하니까 1번 저당 등기가 말소 등기 대상이 되죠 그렇게 이제 제시할 때 2번 저당권자 3번 전세권자가 이해관계인이면 2번 3번 권리자의 승낙서 첨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승낙서 첨부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해관계인인지 아닌지 따질 때 1번 저당권 말소는 갑과 A가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갑과 A가 1번 저당권 말소를 하게 되면 2번 3번 번호는 실질적으로 순위가 올라가요 1번이 소멸되면 순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럼 순위가 올라가면 이익 보는 거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후순위 권리자들은 이해관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거를 지금 서술해 놓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면 가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 뒤에 후순위 권리자들이죠 그럼 이해관계인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가꾸로 이제 중간에 얘 볼까? 두 번째는 갑이 이한테 먼저 돈을 갚았어 B한테 그러면 지금 이제 몇 번이 이제 전부 부적법 2번 저당권이 이제 소멸하는 사이니까 2번 저당권 전부 소멸을 목적으로 2번 저당권 말소 등기 하죠 갑과 B가 그럴 때 선순위 저당권자 이렇게 제시하면 이해관계에 해당합니까?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 안 하지 왜 안 해? 아니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2순위 저당권이 그대로 2번으로 있든 2번이 말소가 되든 전혀 하등의 지장이 없는 권리자잖아 선순위 권리자 1번 2번이 그대로 남아있든 이게 말소가 되든 1번 권리자랑 상관 있나 상관없나 상관없지 그러면 가볼 거야 2번 저당권 말소 시 3번 전세권자 이렇게 제시하면 이해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지 왜? 2번 번호가 소멸되면 얘는 순위가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얘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후순위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는 뒤에 번호가 소멸되든 남아있든 무슨 상관이야 선순위 권리자는 이익도 손해도 안 보니까 하등의 지장이 없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전혀 어떤 관계이든 뭐를 먼저 말소하건 선후 권리자들 사이에는 절대 이해관계인 개념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를 사례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경우 한번 보세요 해당하는 경우 2번 내려가 보세요 1번 지상권 말소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찾으셨어요? 자 이제 후기 들어보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갑의 토지에 지상권 등기 A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상권 등기가 A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갑의 땅을 A가 지금 검축물을 건축해서 갑의 땅을 A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게 지상권이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보십시오 갑의 땅에 지금 1-1로 지상권자가 저당을 설정해 준 겁니다 B 앞으로 그러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2번인데 1-1로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땅 주인이 B에게 돈 빌렸다는 뜻 아니면 지상권자 A가 B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 지상권자 A가 지금 B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을 표시할 때는 지상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저당 설정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땅 주인이 돈을 빌릴 때는 몇 번? 2번? 3번? 4번으로 저당 설정이 되는데 땅 주인이 아닌 땅에 지상권자가 돈을 빌릴 때는 지상권자가 돈을 빌렸다는 뜻을 반드시 부기 등기로 그 지상권 등기 번호에 부기 등기로 저당 설정 등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자는 거지요 자 이 값과 A의 땅 사용기간이 만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번 1번 지상권 이거 말소 등기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소 등기 할 때 지상권 말소 등기는 값과 A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1번 번호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몇 번에 딸려 있는 거야 1번 번호에 딸려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번이 지금 소멸되면 부기 등기는 독립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당연히 B에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1번 번호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1번에 딸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1번 번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 승낙서 첨부가 되어야 지상권 말소를 등기소에서 해준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B를 이해관계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사례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까지 들어드리고 끝내볼게요 자 2번은 지금 이 얘기지 2번 보시면은 자 이거요 준비 1번 소유권자 값 자 2번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를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 소유자가 땅을 갖다가 매매해 갖고 살 때 돈이 모자라 갖고 자 A한테 돈을 땡겨 갖고 나 건물 사면은 너한테 돈 땡긴 거 내 건물 소유권 너한테 담보 설정해줄게 저당권자 A 이렇게 그러면 채권액 지금 등기되어 있겠죠 그러면 A의 저당권은 전 소유자가 담보 잡힌 거 현 소유자가 건물 살 때 돈 빌렸던 거 현 소유자가 건물 살 때 잔금 치르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그러면 건물 소유권 등기하고 돈 빌렸던 채권자에게 건물 담보 설정해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준비 매매기약 무효가 됐어요 107조든 민법 108조든 109조든 110조든 무효 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을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 이전등기 전부 부적법하니까 2번 소유권 말소등기 대상이 되어버리죠 자 을구의 저당권자 A의 승낙서 첨부가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까 이렇게 시험에서 묻는다니까요 필요함 필요없음 필요함 왜 A의 저당권은 현 소유권을 저당 잡은 거임 전 소유권을 저당 잡은 거임 현 소유권을 저당 잡았으면 이 값과 을이 말소등기 당사자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2번 소유권이 말소되면 소멸되는 저당권이기 때문에 A의 승낙서 첨부가 있어야 2번 소유권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A의 승낙서가 첨부가 안되면 2번 소유권 말소가 각화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론 말소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왜 중요하느냐 말소등기 신청서류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뭐가 첨부되어야 말소시켜준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가 있어야 말소시켜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인지 아닌지 따지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교재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이제 교재 371페이지 볼게요 자 371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갑니다 말소등기는 등기 전부 부족법 하면 이제 말소등기 할 수가 있는데 말소등기 계십니다 등기 전부 부족법 하면은 이제 누가 말소하느냐 구조를 놓고 가야죠 등기 전부 부족법 하면은 전부 부족법 한 등기 말소해 달라고 뭐가 있어야 되는 신청이 있어야 말소해 줄 텐데 이렇게 이제 가셔야죠 자 두번째 고개 들어보시고 말소 신청 안해도 등기관이 등기 전부 부족법 하면 알아서 공무원이 말소해 주는 걸 직권말소 이렇게 부르죠 그럼 직권말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법률에 규정된 사유를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법에 규정된 사유 제외하고는 신청 말소하지 그럼 이제 첫번째 시험 문제가 신청 말소하는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사유인지 변별하는 시험 문제를 갖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먼저 접근하자는 거죠 자 직권말소 사유 갑니다 자 이제 교재 여러분들 372페이지 양가로 2 중단부위에 직권에 의한 말소 제목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 동그래미일 직권말소 하는 경우 기역번서부터 미음번까지 제목으로 나오네요 자 이제 갑니다 기역번 29조 1호 관할위반 등기 형광편 치셔야죠 2호 등기 능력이 없는상 등기 형광편 치셔야죠 자 이제 갑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기역번 사유 하나만 갖고도 10번 이상이 시험 문제 났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그렇게 만만한 얘기들 아니에요 자 그럼 보시면 자 고개 들어볼게요 자 안양에 있는 건축물을 갖다가 서울 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서류 집어넣으면 서울 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서는 자기 그 건축물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이에요 자기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이 아닌 안양시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이야 안양시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인데 서울 관할 지방 서부 지방법원의 관할 등기소에 그 서류가 들어왔으면 각하시켜야 되지 너 안양 관할 등기소에 가 각하시켰어야 되는데 서울 지방법원 서부 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서 그 건물을 등기 쳐 준 거예요 그게 관할 위반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설령 등기했다 하더라도 건물주 앞으로 그거 절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전부 부적법 하죠 그거 누가 말수 하래요 발견하는 즉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수하도록 돼 있어요 29조 1호 사유 위반한 등기를 관할 위반 등기라 한다 관할 위반 등기는 10년을 방치했어도 절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걸 절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말수? 등기관이 직권말수 자 이제 가볼게요 자 두번째 29조 2호 사유를 위반한 등기를 시험문제 난거 한번 맞배기 몇 개만 이것만 해도 한 20개가 넘는데 29조 2호 위반 등기 시험문제 사례 몇 개만 한번 맞배기 시켜 드릴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이 건축물이 자 여러분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 신청했죠 그러면 등기 해주겠죠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 됐죠 그런데 제가 서류를 유지해 갖고 그 건축물을 또 보존등기 서류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조사할 때 이 건축물은 이미 건축주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으면은 각하야 되잖아 또 들어왔으면 등기 서류가 그런데 그 건축물에 보존등기 돼 있는 건축물에 보존등기를 또 해줘 버린 거야 그러면 건축주 두 명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저 앞으로 두 개의 양립 불가능한 보존등기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두 개의 등기가 다 유효 뒤에 들어온 보존등기가 절대 무효 뒤에 들어온 보존등기가 절대 무효지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 들어온 보존등기는 먼저 이 건물이 보존등기 등기 기록이 있으면은 뒤에 들어온 보존등기는 이 건물 보존등기가 이미 건축주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는 보존등기가 아니야 29조 2호 사유로 각하해야 되는데 그걸 각하 안 하고 보존등기를 쳐져 버렸잖아 그러면 그걸 이중 보존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중 보존등기 됐으면 어느 보존등기가 29조 2호 사유 위반한 보존등기 이겁습니까 뒤에 들어온 거를 등기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기 했죠 소유자인지 아닌지 못다죠 등기관은 뒤에 들어온 보존등기가 절대 무효인 보존등기기 때문에 뒤에 난 보존등기 나중에 등기관이 1년 지나서 발견하건 2년 지나서 발견하건 직권말수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절대 효력이 없다는 거야 그럼 그 나중에 발견했으면 누가 말수하라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말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업본 사유난 사례 시험 문제입니다 또 맛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것도 나왔어 여러분들 건물에 유치권 아시죠 건물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음 없음 있음 토지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자 그러면 유치권 성립했으면 그 유치권을 등기해달라고 유치권자가 들어와서 신청세 나 건물 토지에 유치권이 있으니까 유치권 좀 등기 기록을 구해줘 신청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접수 받았죠 그러면 조사하면 유치권을 등기 기록 을구에 등기 해줘야 돼요 29주 2호 사유로 카카해야 돼 카카 왜 유치권은 등기해야 유치권이 생립하는 거야 내가 들어 눕고 있었거나 그 목적물 건물을 갖다 문 걸어 잠그면 생기는 거야 그 건물 바깥에다 뻘겋게 라카 칠해 놓거나 뻘겋게 라카 칠해 놓기 싫으면 지저분하다 싶으면 그 건물을 갖다가 자물쇠 이중 삼중 장치로 자물쇠 꼭 걸어 잠그는 게 그게 유치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이거 내가 잡고 있는 건물이야 바깥에 라카 칠해 놓거나 라카 칠하기 싫으면 이중 삼중 장치로 자기만 갖고 있는 자물쇠를 꼭 걸어 잠궈놓고 있는 게 그게 유치하고 있는 거야 그걸 유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해 달라고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줘요 너 유치하고 있으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어 등기할 필요가 없어 29조 2호 사유로 각하해야 되겠죠 그런데 멍청한 등기관이 이걸 유치권을 등기 기록을 구해 등기 올려줬다는 거야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니까 그럼 그거 유치권은 등기할 권리니까 등기해줘서는 안 될 권리야 등기해줘서는 안 될 권리인데 등기 기록을 구해 유치권 설정 등기하면 그게 29조 2호 사유를 위반한 유치권 설정 등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거 누가 말소해야 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납니다 또 맞배기에 들어드릴게요 지금 기업번 하나 사유만 해도 시험 문제 수십 가지가 났어요 자 가볼게요 토지 중 농경지라는 토지에는 전세계약서 쓰면 유후 절대 무효 절대 무효 왜? 농경지에는 전세계약서 써도 법적 효력이 절대 없다고 민법 강행 규정으로 법점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농경지라는 토지에 당사자가 전세계약서를 써서 일반인들이 농지에 전세계약서 쓰는 게 무효인지 아는 사람이 미치나 있어 농경지에 전세계약서 써줘서 전세등기 서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등기관은 그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농경지에 전세등기를 해줘서는 안 되고 각하시켜야죠 29조 2호 사위로 각하시켜야 되는데 농경지 등기부 을그 기록에 전세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거 등기했어도 그 전세등기는 29조 2호 사위로 위반한 등기니까 절대 무효인 등기라는 겁니다 그거 전세등기 누가 말소하라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밑줄 형광펜 그었던 게 사례 문제로 전부 출제되지 법률 용어로 그대로 출제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사례 문제로 다 그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자 이제 갈게요 ㄴ 보험 이거 지난 시기 안에 했던 거 수용 형광펜 소유권 이전 등기 형광펜이죠 고가지만 형광펜 자 이제 준비 다시 한번 일주일 전이니까 까먹었을 것 같아요 자 LH가 땅을 마곡지구 땅 수용해 갔죠 마곡지구 땅 도시개발 사업 하죠 그럼 땅 LH가 땅을 갖다가 수용해 가야 도시개발 사업 할 거 아닙니까 그럼 LH 명의로 땅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그 등기부에 남아있는 저당권 전세권 시상권 그 다음에 가압류 가압류 그걸 LH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면 LH가 그 전세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를 인수해 간다 인수해 가지 아니한다 인수해 가지 아니한다 수용이라는 건 원시취득이니까 원시취득 뭔지 들어보셨죠 민법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야 원시취득이란 전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사망신고 내고 LH가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유입니다 그럼 전소유자의 부담을 LH가 떠안지 아니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LH 명의로 수용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버리면 그 보상금 받은 전소유자의 남아있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라는 부담을 LH가 떠안지 아니한다는 거지 떠안지 아니하는 부담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 말소 정리하래 그럼 LH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떠안지 아니한 부담을 갖다 말소 신청하래요 말소 신청 안 해도 된대 말소 신청 안 해도 되고 LH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만 집어넣으면 그 LH가 떠안지 아니할 부담은 등기관이 다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 정리하도록 법에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수용이 무엇이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 수용은 원시 취득이니까 승계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 자 단 또 하나야 될 것 딱 하나가 있어 지역권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뭐는 또 하나야 된다? 지역권 그러면 뭐 하나만 직권말소의 대상에서 제외 지역권 하나만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 작년 시험 문제였을 거야 이건 독립자 사례 문제로 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D급 번 자 이거 안 보셔야 돼요 리을 번 리을 번 리을 번 이거 보자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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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자 갑의 토지에 지금 A 앞으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돼 있었죠 그러면 지상권 말소는 지금 신청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청 들어오면은 이 지상권 말소 되는 데 있어서 저당권자가 이해관계가 됩니까? 예 그럼 이해관계는 승낙서 첨부가 되었죠 그러면 이 저당권 1-1번으로 돼 있는 저당권 이거 말소를 누가 해 주느냐를 갖다가 지금 써 놓은 겁니다 이거 말소는 누가 해 준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한다는 거예요 왜? 지상권 말소 신청 서류에 저당권을 말소해도 된다고 승낙서를 첨부했으니까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 네 저당권 말소해도 돼 안 돼 된다고 뭐 했으니까 승낙서를 써 주었으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ㅁ번 이거는 셋째 시간에 이제 배우셔야 될 거고 자 이제 갑니다 직권말소하는 사유 법률에 규정된 사유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 규정된 사유 아니곤 다 신청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구조 이해하고 먼저 자 그러면 직권말소 사유 제외하고는 신청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신청한다면은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같이 신청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또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이것도 시험 문제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찾아나가는 연습하자는 거죠 자 요거는 교재 앞으로 371페이지로 넘겨 보시고 371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 단독신청특례 동그라미 2번 제목 달려있죠 자 첫번째 1번 갑니다 말소에 관하에 어쩌고 저쩌고 세번째 줄까지 한 문장 나가지야 오이선 포인트 형광펜 판결만 빨리 세번째 줄에 찾아서 형광펜 치세요 판결 보이세요? 판결받아 판결 형광펜 쳐보시면 되겠죠 잡아서 자 고개 들어보죠 해보죠 자 제 건물 소유권이 자 여러분 앞으로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었는데 전소유자 제가 가장매매 무효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매매 무효에 따른 여러분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 말소 등기 하려면 전소유자와 현소유자가 공동으로 말소해야 되는데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소에 협력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장매매 무효 주장했더니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매매였어 너 진짜로 나 너한테 대금주갖고 너한테 소유권 이전받아왔는데 무슨 가장매매였어 여러분들이 오리반을 내밀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을 상대로 가장매매 무효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 받아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등기 공동 신청하는 등기에 상대방이 협력 안 하면 소송 걸어서 이긴 법원의 문서를 상대방이 협력 안 하면 그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신청을 허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니은 번 보세요 등기명인인 사람의 사망 형광펜 등기명인인 사람의 사망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 자 거기에다가는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해 드릴게요 이거 사례 문제를 직접 소개시켜 드리는게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거예요 사례 문제가 법무사에 한 번 중개사에 한 번 다 똑같은 사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상권 아시죠 자 그럼 지상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고 제가 땅을 빌려 쓰는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땅 좀 빌려 주시오 건물 좀 건축해서 쓰게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땅을 빌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빌려 주게 되면은 자 땅 빌려 쓰는 기간을 갖다가 땅 주인과 지상권자가 합의하는데 확정 기간으로 30년 50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이 땅 주인 땅 빌려 주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땅을 빌려 주는데 건물 지으려고 땅 빌려? 그러면 네가 건물 지어 갖고 네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내 땅 써 이렇게 약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아 있을 때까지로 땅 사용 기간을 약정한다는 것을 불확정 기간 이렇게 범위룡을 사용해요 그럼 등기부에는 50년 이렇게 앉아 있겠고 땅 사용 기간이 지상권자 제 이름 써놓고 지상권자 제 사망시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겠죠 땅 사용 기간이 그러면 땅 사용 기간이 만료해야 지상권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로 인해서 땅 사용 기간이 소멸하게 돼 있습니까? 지상권자 사망으로 인해서 땅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말소 등기를 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라는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허위 등기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설정자만으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법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게 공시법령 중개사에서 법무사 시험에서 사례에 문제 났던 게 똑같은 사례를 문제 냈던 겁니다 시상권 등기에서 그 이해를 이해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가보세요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 형광펜 쳐보세요 자 형광펜 치셨고 그 옆에 공동 신청할 수 없을 때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이해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지우세요 필기구 드시고 이해는 두 가지가 있다 지우세요 A번이고 B번이 있죠 B번 내용 세 줄 다 지우십시오 B번 내용은 세 줄 다 지우십시오 옛날 법에 두 가지가 있었고 현행법이 이제 법전이 한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A번 하나만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공동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법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A번 보세요 이제 형광펜 들어보세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 최고 형광펜 한우 재권 판결 받아야 해서 재권 판결 형광펜 비번 왜 지웠느냐 그게 종전법에 있었던 상황이고 그게 현재 법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비번 지우셔야 돼요 자 이제 그게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맛보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1억을 빌렸고 여러분의 토지 건물에 제가 제가 저당 설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 저당권자 여러분들은 토지 건물 소유자였죠 그럼 나중에 변제 기일에 도래하면 여러분들이 원금과 이자를 들고 저한테 돈을 갚고 담보를 풀어보려고 저 원금과 이자를 저한테 갖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담보를 풀어줘야 될 제가 저당권자가 원금 이자를 안 받고 전화해도 나타나지를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뭐 지금 원금 이자 안 받는다는데 뭐 돈 궁한 거 없나 보네 그럼 말어 그러면 여러분들 변제 기일에 도래했는데 원금 이자를 갖다가 채권자가 받아가지를 아니하면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안 생기면 상관이 없어 생긴다니까 어떤 불이익이 생기냐 이자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담보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담보가 잡혀 있잖아 못 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안 나타난다고 돈을 안 받아가는데 나 그 돈 더 회전해 갖고 쓸 수 있겠네 이게 아니고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담보를 못 푸는 불이익 그다음에 원금에 따른 이자가 계속 증가되는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안 나타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그 원금 이자를 들고 법원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원금 이자 받을 채권자 왜 안 나타나 이거 받아가지 받아갈 길 도래 쓰면 그러면 법원에 일간신문에 그걸 알려달라고 공시채고를 신청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시채고 기간 내에 원금 이자를 갖다가 안 받아 가면 법원에서 담보 풀 수 있는 판결문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판결을 제권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받았으면 법원에 판결문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건물에 걸려있는 제 담보 있죠 그걸 제 협력을 받아야 말소할 수 있대 그 제권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됐습니다 비번은 사라졌어요 종전법에서 ㄹ번 가등기 말소 단독으로 하는 거 요 셋째 시간에 하셔야 돼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73페이지 자 4절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왜 직권말소 한번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만만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자 1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찾으라는 거죠 자 직권등기는 직권말소 사유는 이거 있잖아요 법률에 미리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라는 문제예요 자 이제 가볼게요 1번 갑소유 건물에 을 앞으로 유치권이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돼서는 안돼 안되잖아 왜 29조 2호의 각하사유니까 그러면 그걸 위반해서 등기한 거죠 그럼 유치권등기는 29조 2호사위반한 등기니까 유효한 등기 절대 무효인 유치권등기 절대 무효인 유치권등기니까 누가 말소 등기관이 직권말소잖아요 자 2번 이거 소개시켜 드렸네 갑소유 농지에 을 앞으로 전세등기 29조 2호사유죠 그럼 각하했어야 되는데 전세등기 했으니까 절대 무효인 등기니까 직권말소 3. 채권자 을이 신청행위에서 갑소유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들어왔죠 자 거기 들어 보세요 만만한 얘기들이 아니라니까 왜 이런 얘기를 쓰느냐 하면 실무하시는 분이 출제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돼 법무사 시험인지 중계시험인지 변별도 못하고 이제 말 그대로 법 고지곳대로 시험 범위대로 시험을 내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등기법이 어려운 얘기가 이 얘기인데 소유자 갑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을입니다 을이 여러분들이 갑에게 지금 돈을 빌려줬어요 1억 1억을 갖다 갚지를 안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채무자가 땅이 있는 걸 찾아냈죠 그럼 채무자가 땅이 있는 걸 찾아냈으면 채무자의 땅에 자신의 금전채권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땅을 갖다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 수가 있죠 자 이제 준비 채무자가 가압류 신청을 등기소에 가서 했습니다 지금 무슨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압류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누가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권자가 자 그러면 등기관이 받을 거 아냐 접수 받죠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 들어가면 가압류 등기를 2번으로 가압류 등기를 해줘야겠어요 아니면은 가압류 등기 각하시켜야겠어요 생각하셔도 돼요 빨리 이런 문제가 아니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제를 읽어놔 등기법은 암기 자체가 안 되는 유일한 감옥에 실무를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모든 얘기들이 나오면 가압류 등기를 조사하잖아 서류 이상 없어요 가압류 등기를 등기 여기 있다 기록 입력해야겠어요 각하해야겠어 서류 이상 없어 아니요 각하해야 돼 이게 실무액이고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등기관 해야 될 걸 내 공인중에서 자격증 따게 해서 이걸 지금 배워야 되니까 이게 대책이 안 쓰는 얘기지 법무사도 못하는 얘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법무사 사무실에 그거 자격증 딴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지금 법무사들이 10%가 안 돼 다 정관예후로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사람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다기 때문에 그 법무사들도 모르는 얘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걸 자격증에 이걸 내라고 시험 문제를 내니 대책이 안 쓰지 그 감유등기 100% 빠꾸 맞아요 왜 감유는 등기관이 하는 거야 법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등기수에 감유등기 서류를 집어넣었으면 등기관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감유를 나한테 직접 갖고 오면 어떻게 아 감유 입력은 내가 하는 거지만 이건 법원에서 들어와야 내가 입력해 줄 수 있걸랑 그러면 이 감유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2호 사이로 법원으로 가 빠꾸만 빠꾸를 시켜야 된다는 거야 법원으로 가 법원으로 일로 오지 말고 네가 왜 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책맞게 그거를 갖다 이렇게 감유등기를 주책맞게 이렇게 등기를 쳤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유효한 가압류등기 무효인 가압류등기 왜 무효인 가압류등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압류등기는 어디에서 들어와야지만 이걸 올릴 수 있어 그러면 직접 채권자가 신청해서 접수했을 때는 개인이 이걸 신청해서 가압류를 등기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29조 2호 사이로 각하시켰어야 될 때 각하시키지 않냐고 위반한 등기니까 이 가압류등기가 뭐를 위반한 등기야 29조 2호 사이로 위반한 절대 무효인 가압류등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말소하라는 거야 29조 2호 사이로 위반 등기니까 등기관이 직권말소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음 이런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그럴 테니까요 지금 시험이 그러니까 제가 등기법에서 많이 맞지도 말고 제가 12문제는 다 소개시켜 주는데 4문제 못 맞고서 설마 4문제 4문제만 맞으면 합격해요 4번 보세요 홍당수 상속인 갑과 을 중에 을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가보세요 상속인 지분이 공유 지분이면 한 사람의 지분만 상속 등기 신청에 들어가면 29조 2호 사이로 각하해야 됩니다 왜 상속 지분은 전원의 지분을 상속 등기 1인 지분만 상속 등기 전원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 전원 보상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1인 지분만 보존 등기 1인 지분만 상속 등기를 했다가는 일물일권주에 위반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29조 2호 사유에 해당하여 각하해야 되는데 그 지분을 등기했으면 그 4번 사유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29조 2호 사유를 위반한 등기죠 그럼 당연히 직권 말소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타 직권 말소면 5번이 이제 정답 나오려면 정답이 하나 나오려면 5번이 답해야겠네 자 5번 볼게요 위조된 갑의 인감증명서에 의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는 거죠 요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위조 서류가 들어와서 등기 신청에 들어왔을 때는 위조된 인감으로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각하 사유가 29조 2호 각하 사유이다 29조 2호 각하 사유가 아닌 3호 이하 각하 사유이다 3호 이하 11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각하 사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등기 조사할 때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해서 등기가 됐으면 29조 1호 2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3호 이하야 11호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한 등기죠 그 위반한 등기는 무효인긴 무효인데 그 말소는 당사자들이 위조냐 진짜냐를 갖다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지 직권으로 말소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뜻만 알아들어 보세요 거기서 해설 보세요 위조된 인감 서류에 의해서 경제된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청으로 말소한다 신청으로 말소하는 사유지 절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대지를 아니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해설 제대로 돼있음 자 됐어요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 자 말소회복 등기 교재 내용 많아요 그런데 그럴 사유 절대 아니야 말소회복 등기 그렇게 길게 하시면 안 돼 10년에 한 번 지문 날까 말까 한 사유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값만 띄우세요 자 할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말소회복 등기 자 가볼게요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되어 있고 저당 채권액이 1억 저당권 채무자 생략할게요 저당권자 A 자 두번째 똑같은 사례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1억 그 다음에 저당권자 A 똑같은 사례를 갖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요 저당 설정 등기 1억 채권이 소멸했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전부 부적법 하니까 무슨 등기 대상 말소 등기 대상이 되죠 그러면 자 저당 설정 등기를 갖다 2번으로 말소 등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전의 저당 설정 등기 이렇게 자 말소하는 기록을 표시하죠 자 이제 두번째 자 우리 첫째 시간에 뭘 배웠냐면 변경 등기 배우셨죠 자 그럼 변경 등기에서 채권액 자 채권액을 갖다가 1억 3천으로 변경했습니다 저당권 이제 말소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안에 일부 채권액을 바꾸니까 이제 말소라고 쓰면 안되고 변경이라고 써야겠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1 다시 1로 변경하고 종전의 채권액 자 이렇게 이제 지우겠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준비 자 이 채권이 소멸하지도 않았는데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 말소 등기 자체가 부적법한거죠 그럼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면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할 수 있다랬음 없다랬음 없다랬죠 그러면은 이 말소 등기가 불법이라면 이 말소되어 있는 이 사항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등기를 해야겠지 이걸 갖다가 법률용으로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부르는거에요 불법으로 말소되어 있는 기록사항을 지워져 있는 기록사항을 살리는걸 뭐라 부른다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말소 회복하는게 일부 말소 회복하는거에요 전부 말소 회복하는거에요 전부 말소 회복 그 다음에 두번째 이쪽 채권액을 갖다가 증액을 변경해 놨는데 자 이 증액 변경해 놨는데 종전의 채권액 1억이 있죠 증액 변경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 요걸 갖다 살리는걸 말소 회복 말소 회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지금 10년동안 물었던건 이거하고 이거 변별하는 문제밖에 안 물었어요 왼쪽 오른쪽 전부 말소 회복 오른쪽은 일부 말소 회복 전부 말소 회복이 뭔지 일부 말소 회복이 뭔지 변별하는 시험 문제밖에 안 물었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경정 변경 등기는 일부가 대상이죠 말소 등기는 전부가 대상이죠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일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물었던거 요정도 많이 하시면 될게요 됐습니다